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파솔라,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우리 이름이 길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하산, 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기가 이제 좀 막 마마무 이러잖아요. 죄송해요. 이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웅알인데 감탄사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한 번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뭔가 했는데 저희가 2015년 7월에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 출연했을 때 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음호화에 활동할 시절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진짜 묘하다. 묘해요. 되게 뭔가 그때 당시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음호화할 때도 저희가 되게 열심히 또 살았잖아요. 하루하루를. 그 와중에 왜 우린 이렇게 됐나 우리 오랜만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때처럼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네.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자. 네. 똑같이. 둘, 셋. I said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화사한 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록새록하네요. 그러니까요. 물 생일과 대가 부도에서